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쉽자고재미까자 마랑입니다 하이 발 지난 2월 1일 그리고 2월 3일에 업로드된 그 최대입시 영상에서 전혀 개연성이 없는 한 아이의 사진이 올라갔잖아요 그 아이는 2003년에 실종된 모영광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입시 영상에서 보셨던 그 사진은 부모님 마음속에서 자라는 추정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귀기울임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구독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다주셔서 저희 마랑TV와 같이 사회에 좋은 일로 기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사진의 아이 이름은 모영광이고요 2001년생 남자아이입니다 실종 당시 나이는요 2003년 10월 1일에 만 2세였고요 실종 장소는 부산 해운대구 우이동 장산 성굴사였습니다 실종 당시 복장은요 위아래 회색 추리닝이었습니다 실종된 시기로부터 시간이 꽤나 지나 추정된 모습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마랑TV였습니다 로바 감사합니다 장소경 장소경 아멘